제가 작곡했던 그때 시기가 어떤 때였냐면 대학교 3학년이고 작곡자가 아니고 경영학도 였습니다. 경영학도가 룬이라는 곡을 이렇게 작곡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세월이 많이 열려서 지금은 이화협의 경영학 교수로 제작하면서 아름다운 곡을 또 많이 지었습니다. 근래에 보니까 14곡 김일곤씨의 14곡이 새로 나왔더라고요.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표곡이 내용은 바람되어 그리고 이 첫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. 김일곤씨의 특징은 또 자기가 작곡뿐만 아니라 작사를 합니다. 그래서 아주 이 그 아름다운 글에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하셨는데 잘 모르실 겁니다. 한번 배우면서 한번 노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대를 처음 본 슬라이오 새는 내 마음에 빛을 닿았네 말고 대게 다른 슬라이오 그대와 함께 한 시간이오 내 마음가 일세라 눈빛 볼게 그대와 함께 한 시간이오 나 혼자 없잖아 내 영혼이오 간절히 기도해 온 세상이오 온 세상이오 날 위해 너래 언제나 그대에게 내 마음 전할까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며 그대와 함께 한 시간이오 그 마음 열리는 슬라이오 그 마음 열리는 슬라이오 열리는 내 입술에 꿈을 담았네 그토록 짧았던 시간이오 영혼이 영주아 영혼이 영주아 내 영혼이오 즐거이 보네 온 세상이오 우리를 축하며 내 마음이 지내도 그대를 믿으라 그대와 함께 한 시간이오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며 그대와 함께 한 시간이오 그대와 함께 한 시간이오 그대와 함께 한 시간이오 아 너네 너무 예쁘죠 여러분 가사를 가사를 보면 더 이뻐요 여기 보면 내 영혼이오 간절히 기도해 온 세상이오 날 위해 노래 언제나 그대에게 내 마음 전할까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다 아 너무 이뻐요 이 줄도 너무 추억 같아요 이 노래는 보면 이렇게 이렇게 노래하면 안돼요 그대를 줘 그대만 본 순간이오 설레는 내 마음의 빛을 담았네 꼭 자기 내면에 속삭이듯이 기다리심으로 노래하면 더 받았습니다 2절부분 우리 한번 하고 그 마음 열리던 순간이부터 끝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마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 마음 열리던 순간이오 열리는 내 입술에 꿈을 담았네 그토록 짧은 시간이며 그토록 짧은 시간이며 넌 몸이 멈추라 내 입술에 꿈을 담았네 내 입술에 꿈을 담았네 내 입술에 꿈을 담았네 온 세상이오 우리를 축하해 내 마음 빛이 되고 그대를 비추라 오늘도 그대만 생각하며 살려 조사다 예,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